아, 잘못 쳤어. 아 3단계 뭐야? 너 인성 문제 있어? 인성 문제 있어? 인성 문제 알았습니다. 이것도, 이것도 이지하가 맞는 거지. 아, 이지하 너 뭐야? 인성 문제 있어? 흠 재하님 이런 쉬운 맵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깼다! 아, 씨. 어, 어떻게 깼어. 이걸 깨네. 아, 진짜 확실히 내가 성장하긴 했다만이. 아, 저거를 때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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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